공개 연애를 시작한 배우 지연우, 유인나 커플이 아이유의 콘서트에 깜짝 등장했습니다. 아이유는 지난 30일 수원의 한 공연장에서 진행된 콘서트 도중 객석에 있는 유인나를 무대 위로 끌어올렸는데요. 이어 오늘 지연우씨도 와계시네요. 무대에 올라오실래요? 라고 권유했고 결국 지연우도 무대 위에 올라와 유인나와의 즉석 커플 무대가 연출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도 손을 놓지 않는 등 두 사람의 다정한 모습이 관객들의 환호를 자아냈는데요. 한편 지난달 열해를 인정한 두 사람은 당당하게 공개 데이트를 하는 모습이 대중에게 포착되기도 했습니다.